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아의 베스트 드라이버 강인입니다. 사실 말이죠 이특이 형이 팀 이미지를 굉장히 손상시키고 있어요 요즘. 형 보세요. 빨리 빨리 빨리. 형한테 그러지 마. 저번에 그거 했는데 끔찍했다며. 그 멤버들이 그거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? 뭐라고 그랬는데? 껐어요 그냥. 껐어요? 정석도 굴욕이야. 정석도 굴욕이야. 정석도 굴욕이야. 연습해서 다음 기말고사 때는 형이 리더잖아. 정석도 형이 또 다른단 말이야. 알았어. 하긴 하자고. 한 번 하자고. 왔다 왔다. 스톱. 반대로 풀어 반대로. 그치. 너무 많이 풀지 말고. 느낌 좋다. 입점 왔다. 아 저쪽이 가라고. 느낌 좋다. 입점 왔다. 아 저쪽이 가라고. 감이 와서 빨리 간 거야. 왔다. 왔다 왔다 왔다. 오. 왔어 왔어 왔어. 섬바 선이 하나도 없잖아. 여기서 스파스파크 같은 거 있거든. 지금 좋은데? 잠시만요. 아 진짜 답답하다. 왜 이렇게 못해. 왔어. 왔어. 이번엔 성공할 것 같아. 어떻게 섭외된 거예요? 피디님하고 친척이에요? 심 좋다. 심 좋다. 진짜? 굉장히 좋다 지금. 좋다. 라이트 탔다. 라이트 탔다. 라이트 탔다. 라이트 탔다. 라이트 탔다. 라이트 탔다. 왔다. 왔다 왔다 왔다. 스톱 스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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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nhuma 안정아. 진짜. 랜거 아니야? 랜 거야? 랜거야? inated voluntary. 그만하자. 랜보니 조길래 끝냈자. voicesц Long. 프로덱한 부대. 식사 갸면서 Kathryn Common. 이 느낌이구나. 이거. 됐지 이제? 아 진짜 준비되어 있네 아 잘하는 양반이네 양반이 여기 박섭 씨도 않죠? 운전 자신감이 중요해 이걸 풀어 빨리 데려줄게 동해 센터 타고 형이 안전한 거야 이거? 속성으로 신바람 강이 들어가서 끝났어 나 신바람 자 스톱! 제일 중요한 게 뭐야? 안전벨트 보면 뒤에도 안전벨트 있을 거야 뒤에도 왜 그럼 5분 거리니까 내가 한 3분 만에 한 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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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 만에 가도 되니까 천천히 천천히 좋은 말로 하면 안 돼 지금 내가 선생님이잖아 1분 먼저 가려고 하다가 10년, 20년, 30년 먼저 가려고 첫 번째도 안전, 두 번째도 안전, 세 번째도 안전 한 가지 명심해야 돼 우리 아버지 차야 내가 동생들을 지질 수 있어 me here we go 아 조심해 서, 서, 서 있어 rah빼에서 살지 riff까지 서 있어 그래 sorry 그래 너도 우절 배우고싶다 오~~~ 오~~~ 이러지마 ikka 내 신하는 plebe 아 잠깐만 아 더 차가 이렇게 더 안 했어요 아 뒤로 빼요 뒤로 빼요 죄송합니다! 아니 뭐하는 거 아니, 저게 어떻게 된다 나 이거 처음이야 이런 거 이제 여기가, 여기가 죽겠다 여기가, 여기가 죽겠다 여기가, 여기가 죽겠다 여기가, 여기가, 여기가 여기가, 여기가 이거 어렵다, 어렵다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 난 고수 덕분에 좋아 살짝 멈춰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, 그렇지 야 박수! 야! 부자연스러워 팔 너무 긴장했어 아 맞아! 아 왜요? 아 어떡해 자축 깜빡이로 둘이 상현수 형 우린 내리는 게 어때? 야 같이 가는 거야 우리는 위험생 가야 돼 초보운전 초보운전 저 앞에 차 멈춰 멈춰 이 차 뒤에 조심해 조심해 더 어디까지 가 아 이거야! 더 어디까지 가 아 이거야! 여기 아 여기 여기 이게 좋아 돌아가야 돼 정말 잘했어 많이 늘었어 좋아 좋다 나 칭샷 한 마디 시켜줘라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잘했다 슬기 형 플랫파킹 맡겨 나 가! 나 잘했지? 그게 언제 되는 거예요? 만족합니다 뭐 만족해요? 저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참 교관이 탐내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죠 아 그래요? 아 그럼요 어떤 면에서요? 잘되면 교관이 돋보이잖아요 야 그러네 미